순양 그룹의 불매운동으로 이어지자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순양 그룹 진동기 부회장 등 오너 일가 등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경영 일선에는 일절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순양 그룹 4세들의 경영 참여 역시 이뤄지지 않을 것이며 강도 높은 도덕성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또한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진도준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역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너 일가의 경영 일선 후퇴로 순양 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기로 주청에서 의결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모처럼 순양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상승 곡선을 그리며 상종가 행렬에 나섰습니다. 결국 원하는 대로 됐네. 주식 한 장 갖고 있지 않은 빈손으로 진 씨 일가의 경영권을 뺏었어. 순양에서 20년 동안 지분 살 돈은 못 벌었죠. 하지만 오너 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미리 생각하는 훈련은 돼 있었으니까요. 그 머리를 내가 사지.